유타대학교 아시아 캠퍼스의 CIDC가 링크드인 프로필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한국 조지 메이슨 대학교 진로개발센터에서 유엔본부 한국대학생대표단을 모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유도희입니다. 10월 4일 월요일 5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타대학교 아시아 캠퍼스의 CIDC가 10월 5일 링크드인 프로필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링크드인 앰베세더인 에스더강을 초청하여 링크드인의 기능과 이용방법 등의 강연을 제공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안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타대학교 아시아 캠퍼스의 진로미 인턴식 개발센터인 CIDC가 링크드인 프로필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이 워크숍은 유니코서치 채용상담가이자 링크드인 앰베세더인 에스더강이 초청연사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알렸습니다. 링크드인은 개인의 모든 경력을 기록하여 또 다른 이력서를 사용할 수 있어 해외에서 취업하거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네트워킹을 하는 데에 큰 도움을 주는 온라인 서비스입니다. CIDC는 워크숍에서 논의될 6가지 주요 요점으로 링크드인 플랫폼에 의해 링크드인의 숨겨진 기능, 링크드인에서 직업 찾는 방법, 모집자가 온라인으로 사용자를 찾도록 하는 방법, 주목받는 방법 및 요령, UAC 리더 자리를 전문가 경험으로 활용하는 방법 등을 언급하였습니다. 이 워크숍은 내일인 10월 5일 12시부터 1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워크숍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지난주 CIDC 측에서 보낸 구글 폼을 작성해야 했는데요. 작성 기간을 놓친 학생들은 CIDC 이메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연설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이 예정되어 있어 취업을 앞둔 학생들이나 링크드인 프로필을 생성하고 싶은 학생들은 워크숍에 참여하여 도움을 청하시길 바랍니다. IBS 안소연입니다. 한국 조지메이슨 대학교 진로개발센터가 대표 학생 2명을 선발하여 UN본부 대학생대표단으로 추천하고 또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UN본부와 직접적으로 교류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어 많은 학생들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신윤서 기자입니다. 조지메이슨 대학교가 UN본부 한국대학생대표단을 모집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UN 아카데믹 임팩트 사무소 및 한국의 여러 유명 기관들과 협력하여 UN 관계자들과 긴밀하게 교류하는 기회를 얻게 된다고 전하였습니다. 또한 대표단은 뉴욕 UN본부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이에 대해 발표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됩니다. UN본부와 교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한국 조지메이슨 진로개발센터는 메이슨 코리아 대표로 학생 2명을 선정하여 대표단으로 추천하고 장학기금을 100만원가량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대표단의 지원 자격은 한국 여권을 소지한 자, 최소 2학기를 수강한 자, 3.0의 학점을 유지한 학생입니다. PDF 파일의 지원서와 영문 이력서 2개의 교수 추천서를 제출해야 하며, 특히 교수 추천서의 경우 교수진이 직접 진로개발센터로 제출해야 합니다. 1차 모집은 10월 6일까지 진행됩니다. 또한 1차 합격자들을 한하여 진행되는 면접은 10월 셋째 주에 실시됩니다. 이에 진로개발센터는 한국 조지메이슨 대학교가 2022년 겨울 UN의 대학 지도자 프로그램을 위해 세계 UN협회연맹과 협력하게 되어 기쁘다고 전하였습니다. IBS 신윤서입니다. 이어서 한 주간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의 시작은 아쉽게도 흐린 날씨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화창했던 어제와 다르게 계속해서 흐린 날씨가 계속되었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욱 흐린 날씨에 일부 지역에 한해 비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일 연수구는 최저기온 21도, 최고기온 25도로 조금은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강수 확률도 60%로 아주 높은 편이니 우산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번 주는 미세먼지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바람은 내륙을 중심으로 동해안 방향으로 초속 3m가량 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주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화요부터 계속해서 전국적으로 흐린 날씨가 예정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쌀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히 목요일에는 최저기온이 17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돼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우산 챙기셔서 갑작스런 비에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자길은 우리 민족 최초의 민족국가인 고조선 건국을 기념하는 개천절이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당연하게 만들어준 우리 선조들에게 감사하며 우리의 전통과 역사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것으로 10월 4일 월요일 5시 뉴스 마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소통의 중심 IBS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